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몰라만 하셔도 이미 극락이에요. 지금 벌써 극락의 두 요소가 내 안에서 꽃피었는데요. 극락이 별건가요? 우리 애고 안에 이 꽃핀 데가 극락 아닙니까? 이 꽃피지 않은 데는 지금 탐진치로 힘든다 하더라도 이 꽃이 폈잖아요. 이 꽃이 51% 우리 마음의 비중 중에 51% 넘어서면 여러분이 완연하게 극락을 체험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극락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일주보살이 실제되려면 선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주보살 되려면 아공, 벚꽁의 진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혜의 꽃이 피었죠. 그렇죠? 자명하니까 지혜의 꽃이 피었으면 지혜를 여러분이 수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혜를 수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면 좀 이해되세요? 참나의 여섯 가지 덕목 중에 네 가지 덕목은 지금 발현되어 있다. 여러분 선정만 여기서 오셔서 잘해도 몰라만 잘해도 참나가 흐르고 선정바람일과 정진바람일. 그러니까 승산스님이 뭡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두 가지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선정과 정진이에요.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그러면 사람이 깨어있으면 흐르게 돼요. 그런데 진짜 육바람일 판단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참나랑 그 정도로 만나라는 거예요. 참나를 바로 만나서 늘 참나와 함께하라. 자, 기독교를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바울식으로 말해볼게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몰라 잘된 상태 아닙니까? 애고가 전부인지 알았더니 하나님이 임하셨다, 아공. 일체가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복공. 이 정도는 알게 돼 있어요. 참나랑 이 정도로 함께 지내시면 이 정도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명 중에 몰라를 하면 자동으로 자명해진다는 게 제가 이겁니다. 몰라를 하면 직관이 생겨서 참나와 애고를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아공, 복공에 대해서 인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자명하게 몰라를 통해 생긴 이 참나에 대한 직관력으로 그 직관력을 실제로 지혜로 키워서 자명하게 애고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을 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몰라와 자명까지 이제 꽃이 확 폈죠. 그러면 몰라를 여기서 이렇게 되면요.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면 곧장 또 깨어나게 되고 선정이 더 강화되고 선정을 얻으면 자동으로 지혜가 더 강화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뭔가 부족하죠? 확실히 꽃을 피우려면 자명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구공. 구공을 이해한다는 건요. 자, 이 자리에서 나와 남이 내가 둘이 아니다. 자, 나랑 한 뿌리를 받고 있는 다른 줄기 가지들일 뿐이다. 보이지 않은 하나의 뿌리에서 뿌리에 근거를 한 다양한 줄기 가지다. 자, 나 귀한 줄 알면 상대방도 부처님인 줄 알고 다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면 구공의 지혜까지 얻어요. 그러면 사랑이 본격적으로 부용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혜가 넓어지면요. 자, 자명은 생각 쪽입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자비,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도 주고 싶고 내가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걸 내가 먼저 주고 싶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한테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알면 유치원생도 알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참나로부터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던 사랑이 나오고 내가 못하던 정의가 구현돼요. 그 방식이 뭐였냐? 몰라였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모든 게 선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믿음과 기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선정입니다. 기독교에서 선정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의 선정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기도고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과 믿음의 상태에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등장하면 선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선정이죠.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릴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일지보사리 이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꽃을 피었다는 거예요. 1차로 꽃을, 이 6개 항목들이 다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활성화시켰죠. 꽃을 피워봤죠. 6장 꽃이 피어오시면 여러분, 피어가시면 제가 아니라 영계고시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고시 합격이 나옵니다. 꽃이 잘 피었네 그러면 합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